여우원숭이 함옥은 곡비원 함옥에 속하는 영장류 함옥 분류군의 하나이다. 마다가스카르섬의 여우원숭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갈라고 원숭과 로리스 원숭이를 포함하고 있다. 로리스 산과를 별도의 로리스 함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우원숭이 함옥 영장류는 입앞쪽의 아랫부분의 특별한 빛 형태의 치아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로 털 손질을 하면서 빗질을 하는 식으로 이빨을 사용한다. 여우원숭이 함옥 원숭이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미국 고생물학자 필립 긴거리치는 여우원숭이 함옥 영장류를 아다피스류의 앞쪽 아랫니와 현존하는 여우원숭이 함옥 원숭이의 빛 형태 앞니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유럽 아다피스류의 몇 개 생물학 속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전이 형태의 명확한 화석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북아프리카로부터 넘어온 아시아 세르카모낙과 또는 시발라다피스류의 아주 초기 지점에서 갈라진 것일 수 있다. 1997년과 2005년 사이 이집트 엘파이옴 유적에서 4천만 년 전이 세 종류 로리스류 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여우원숭이 함옥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석은 케냐와 우간다의 미옷의 초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앞으로 아라비아 에오세 중기 동안에 여우원숭이 함옥 영장류가 존재했으며 여우원숭이 함옥 개통과 모든 다른 곡비원류 분류군이 그 이전에 붕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튀니지에서 발견된 드제베 여우원숭이 속 화석은 에오세 중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세르카모낙과 화석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여우원숭이 함옥의 줄기일 수도 있다. 대략 같은 식이 화석으로 추정되는 알제리에서 발견된 알제비오스류는 드제베 여우원숭이류의 자매군일 수 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에오세 후기 플레시오피테쿠스 속 화석과 함께 이 세 화석은 아프리카에서 온 여우원숭이 함옥 영장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분자식의 추산치는 여우원숭이류와 로리스류가 약 6200만 년 전 팔레오세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붕기되었음을 보여준다. 4700만 년 전과 5400만 년 전 사이에 여우원숭이는 뗏목 이동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섬에 확산되었다. 고립된 상태로 여우원숭이는 다양성이 풍부해졌고 그 생태적 지위는 오늘날의 원숭이와 유인원으로 종종 채워졌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오세 기간 약 4천만 년 전에 로리스 원숭이와 갈라고 원숭이가 서로 붕기되었다. 마다가스카르의 여우원숭이와 달리 로리스와 갈라고는 원숭이와 유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류와도 경쟁해야 했다. 대부분의 학술 문어는 영장류 분류학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잠재적 분류체계를 포함한다. 전문가들이 개통 발생에 동의하지만 대다수가 거의 모든 수준의 영장류 분류를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